사랑하는 상남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처로 떠나는 우리 가족들 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한 번도 확진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들 건강하고 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만나는 그 시간까지 복된 명절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